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 총동원된 경찰의 버스가 300여대였습니다. 300여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제인산성을 광화문에 구축했습니다. 동원된 병력은 1만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 진입로 99제 건문소를 운영하고 그야말로 철벽으로 모든 시위와 집회를 막았습니다. 아마 이번 경찰의 고위관계자들은 집권세력의 고위청으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당신들 그 아이디어 언제 냈나 누가 냈나 정말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수영 국민의힘의 의원은 2020년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의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정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또 충격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987년 이전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 같은 일들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987년도에 그 이후에 민정이왕이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이처럼 야만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세력과 청와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기뻐하고 이 창발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너무나 앞으로도 자주 사용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철벽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의 시위에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이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일과 같은 확신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의 앞날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죠. 또 인생사의 앞일도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제 우리 세상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봉쇄되고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나 희한할 정도로 300여 대의 그런 경찰 버스가 동원돼서 5cm, 10cm의 간격으로 그냥 철벽 방어를 해나가는 그런 기이한, 희귀한, 회개 망측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상천이한 그런 광경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짓을 하는 거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궁금함을 갖게 될 것이죠. 의욕을 갖게 될 것이고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노이즈 마케팅, 여건이 그토록 숨기고 싶은 것, 청와대가 꽁꽁 갚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불리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번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부정선거의 노이즈 마케팅 사례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들,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저렇게 희한 재인산성을 광화문에 축조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노이즈 마케팅이 될 겁니다.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도 아 저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것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역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아들 하지만 오히려 4.15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마케팅하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무관심자에도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대형 이벤트, 초대형 이벤트, 초초대형 이벤트가 이번에 300여 대의의 경찰버스를 통해내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철벽으로 둘러싼 그 같은 이벤트가 아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같은 가설이 훗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검증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댓글로 남기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수비사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한 것처럼 공TV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